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임영록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약발이 좀 먹힌다는 얘기가 대부분 있죠. 그런데 과연 이 파리 대책이 정말 우리 경제, 집값을 잡는 역할 말고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록 교수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이긴 한데 워낙 어제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불거지고 있어서 임 교수님의 시각을 좀 듣고 싶은데 보도하는 것만 이렇게 보면 북미 간에 전쟁할 것 같아요. 과함도 쏘고 핵도 한다고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어디 보니까 환율이 별로 움직이지 않군요. 어제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환율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간단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 하반기에 주시장이 많이 빠져버립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잠복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잠복이라는 게 군대 용어이긴 하지만 잠복이 있으면 언젠가 그 돈 쓰임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외국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환율이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잠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채권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주식이 팔렸는데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가 절반 이하다. 혹은 이런 정도로 봐서 절반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판 돈하고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하고 2대 1 정도로 기준점을 잡으셔가지고 2대 1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외국인 돈은 잠복이 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이 좀 더 큰 그림에서 주시장 얘기는 많이 하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말폭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이게 정말 걱정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아휴 이게 한두 번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전쟁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할 수 될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지금 단 하나 걸리는 거는 지금 미군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그 부분 빼놓고는 전쟁이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은 많은 분쇄이 필요하겠지만 전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난다는 전제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이라든지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한 관심이 있어 하시는 주식 투자라는 것도 전혀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만 생각이 다 다루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얘기는 좀 해보는데 지금 시장이 어떤 겁니까? 부동산은 참 거대 담론이죠. 거대 담론이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왜 도대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만질 수 있는 물건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돈은 교환의 대상이고 그래서 가장 원리는 뭐냐면 교환할 돈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된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만질 수 있는 걸 바꾸려고 하겠죠. 기본 구조상 그게 금일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개인에게 부동산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전 재산도 모자라서 대부분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쪽에서는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다녀서 이 중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내 집을 사서 바꿔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부동산 매매라는 게 그리고 일단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보시면 정부는 부동산이 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세금의 보고거든요. 특히 지방단체들 같은 게 있죠. 지방단체는 지등록세가 거의 재정이 절반이에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누가 다 감당해야 되냐면 정부 혼자 감당해야 돼요. 중앙정부가. 그럼 이 경우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러분 일본 보시면 딱 맞아요. 즉 중앙정부가 빚을 감당해서 계속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빚을 믿을 만한 빚이면 되겠죠. 그러려면 기축 통화해야 되고 등등 기축은 성장이 가능해야 되고 등등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조상 우리나라는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동산은 좀 큰 이가 필요해서요. 부동산 도대체 거품이 왜 붙어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대학원생이나 대학국생일 수도 있겠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의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망연자실 거리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안 보이죠? 그래요. 다 없애면 결국 땅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건물을 상상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건물을 지운 상태에서 그냥 바라봐서 그 땅이 좋으면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입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직 입지가 말을 해요. 그 입지 그리고 반드시 벗어날 수 없는 이 종표들이 있어요. 그 입지에서. 그걸 소위 말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학교, 관공서, 큰 경기장, 도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동산이라는 걸 참 많이 보고 싶으시면 현재의 것을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땅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 입지인가만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라도 살 수가 있는 이유와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전제 조건으로 하시고 하나 제가 더 덧붙이시냐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우리나라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부동산 올라가는 거를? 부동산은 해외 상황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서 논리를 전개시키기 할 때 이해를 동무해보죠. 세상에 창과 방패라는 게 있어요. 창은 방패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방패는 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누가 일 거냐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방패는 모든 구석을 다 막아야 되죠.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100명의 포졸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왜냐하면 도둑은 만 가지의 공격 루트 중에 하나만 성사시켜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어하는 측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나부로 모든 길목을 다 막아버리는 방법인데 이러려면 너무나 너무나 통행이 안 돼서 죽어버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창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창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투자자, 실수요자. 우리 국민일 수가 있어요. 방패는 누구냐면 땅을 보고 이 땅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좋아 보이니까요. 땅은 희소하니까. 확장되지 않고. 돈은 계속 확장되잖아요. 정부가 계속 찍을 거고. 땅은 뭐 삼성주자 계속 돈을 벌어온 건데. 땅은 전쟁에서 이 땅 내 땅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은 계속 늘어날 상황에 땅은 한정돼 있으니 저라도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창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원이면 5천만 개의 창이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들어오겠죠. 그런데 막아야 될 정부는 방패를 혼자 들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5천만 개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맞는 구석을 맞춰서 방패를 막게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효과적이겠죠.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막으려고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창도요. 삼지창이 나오기도 하고 꺾어지는 창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채찍도 나와요. 들고 있는 사람은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철태도 있고. 그래서 길게 보면 시장이 이겨요. 짧게 보면 정부가 이깁니다. 짧게 보면 규제가 이기고 길게 보면 시장의 원리가 이긴다. 이렇게 좀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에서 아까 말했던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 돈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답을 먼저 해야 돼요. 자 해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이 부동산 폭등이 언제부터 시작되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DJ 정권 때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DJ 정권에 했던 건 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를 확산시켜서 원금 하나로 100명이 돌려먹을 수 있도록 뺑 돌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쌓여서 했던 게 신용불량자 세력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당시에 너무 빨리 했어요. 한꺼번에 빨리 올리려고. 두 번째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의 과감한 철폐. 예전에 여러분 이름도 정겨워요. 엄마, 청실, 혼실, 캐나리 아파트.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펠리스고 언제부터 무슨 타워고 왜 그러냐면 왜 아파트 광고에 유명 연인이 나와야 되죠? 그게 다 소비자한테 부담이 될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연인은 안 삽니다, 실은 그 집에. 하지만 그래야 부가가치가 더 생겨서 그래요. 그럼 부가가치를 왜 만들어야 되냐고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시켜줬거든요. 즉, 국내 경기를 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건설 경기를 돌려야만 했고 이 상황에서 부가가치를 돌려서 돈을 뺑뺑뺑 신용카드랑 같이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철폐되면서 그 당시 망했던 기업의 돈을 노리지 않고요. 핵심이 이겁니다. 돈이 많았던 개인이에요. 그 당시는. 그 개인들의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게 됐던 거예요. 자, 이게 1번 타자입니다. 2번 타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노미원 정권 때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노미원 전 대통령 시절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강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당시 뭐가 있었죠. IT 거품이 거의 꺼져가면서 제로금리 쪽으로 쭉 빠져들어왔죠. 그 당시에. 그 다음 유럽에서도 유로전 탄생하면서 금리가 쭉 내려가셨죠. 그래서 낮은 금리의 기초통화 2개가 솟아오르면서 투자할 곳이 없는지 뺑뺑뺑뺑뺑 돌아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는 리만이라는 걸로 연결되고 리만 터지니까 유럽에서는 안전자산 확보한다고 유럽으로 다시 땡겨오고 그 과정에 그리스가 걸려있는데 그리스 이용하니까 돈 빼라고 하면서 바로 촉발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돈이 너무 넘쳤어요. 전 세계에. 이런 상황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의 가치가 농축되어 있는 그곳에 산다는 이유로 매매 차익을 사유하지 마시오. 뜻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유동성이 너무 넘쳐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견딜 수는 없었거든요. 거기에 기업들은 계속 버려 재끼죠. 그럼 계속 원화로 환전돼 들어오겠죠. 이걸 밖으로 밀어내려면 구부펀드나 이런 데에 대한 자각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역량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당시에 세종시, 혁신도시 여기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반드시 기어갈 것. 택지 개발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택지 개발하면 그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다른 데 또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도 도심 재생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동성이 많으니까 안 하신 게 낫습니다. 딱 단언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 전체를 얼개를 알아야 되니까 세종시하고 혁신도시 돈이 떨어지는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봤던 게 용종률이라는 단어를 알게 돼요. 5층짜리 아파트를 용종률을 높이면 35층이 된다면서요. 그럼 30층이 일반 분양하겠네요. 그런데 이 자리가 만약에 좋은 자리라면 누구나 돈을 바꾸려고 하는 자리라면 한강변 자리라면 그것도 강남 옆에 잠실이라면 왜 안 바꾸요? 바꾸겠죠. 왜? 유동성은 넘치니까요. 그리고 입지도 좋으니까. 입지도 좋으니까. 다 뜯어놓고 보면 땅이 좋아요. 그냥. 그런데 거기를 하지 말라고. 단, 새 아파트는 지금 못 만들게 할 거라고. 왜? 폭등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러면 구축 아파트라고 하죠. 오래된 아파트. 재구축 아파트를 안 사면 되지. 왜 사냐고 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가 세고가 안 좋은 거. 새 아파트는요. 시골도 많아요. 울릉도에도 새 아파트 있습니다. 새 아파트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모든 거를 없애놓고 보면 왜? 새 아파트도 언제가 낡을 거니까. 땅만 보고 봤을 때는 그 땅 가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재건축을 맡게 되면서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아파트를 뭐로 정의하면 되냐고 누군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은 너무나 잘생긴 남자가 있고 너무나 이쁜 여자분이 계셔요. 그런데 두 분이 성인 되기 직전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성인이 될 텐데 그럼 내가 청혼을 하든 데이트를 하든 뭔가를 해볼 텐데 성인이 채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안 가요. 날짜가 시계 고장나버려서 안 가고 계속 이런 상태가 있는 그런 미남 미녀가 처음에는 음마 하나였다가 그 옆에는 우성아파트 성경아파트 미도아파트가 나왔다가 그 옆에 청담동 사무아파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개포주공아파트가 이제 다시 또 성인이 되려고 하루 또 막 기다리고 있고 왼쪽으로 딱 보면 잠실을 오는 게 있고 잠실, 목동 이런 것들이 점점 선남선녀들이 빡빡빡빡빡빡 차 있어요. 어디 있냐면 어디겠어요? 오래된 도시겠죠. 서울이요. 그것도 아파트가 처음 생긴 동네 강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미인과 미남이 될 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아파트는 엄청나게 낫더라도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논래예요. 그럼 삶의 불편함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김포에 30평 사시나 강남 30평 사시나 아파트는 똑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 땅이 넓은 나라는 정말 비싼 집은 저택이 넓어서 비싼 값을 한다는 느낌이 확 오지만 강남이 30평을 지난다고 해서 이 집이 비쌀 거라고 상상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땅이 협소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 보상금으로 돈이 풀려갑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수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온화로 판전돼서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유럽발 자금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 커지고 있죠. 거기에 미국 거품 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콩도 붓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혁신도시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 돈이 견디질 못하겠죠. 특히나 전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풀어놓고 영종도 개발하고 등등 이 자금의 1층, 2층 생겼어요. 이제 2층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3층이 누가 만드느냐. 3층을 만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했던 거는 4대강을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지방에. 그런데 지방에 돈을 풀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너무 좋으면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막아야 될 거냐. 지방은 막을 필요가 없죠. 왜 지방에 거품이 안 붙었으니까. 내가 할 곳은 지방이니까요. 그래서 서울 쪽을 규제를 합니다. 광역교통만 다 끊고 주택거리가 잘 되지 않도록 만들어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주택거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라는 쪽으로 돌아가겠죠. 이 전세는 너무나 비밀이 많아서 오늘 얘기를 못하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에다가 4대강 보상 비용으로 엄청나게 돈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층이 성립돼요. 또 돈이 풀렸군요. 돈이 풀렸죠. 자, 이제 4층이 누구냐. 4층은 바로 전 정권이에요. 박근혜 정권.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단언을 하면 할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사를 바라보실 때 제 말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지금 1대1로라는 걸 들고 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제 만든 건 아니고 2010년 이후에 서구 대개발 성급다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 상황을 봤을 때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계산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우리나라 것만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계 상황이 2012년 이부터 반등의 기미가 많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국면이 그런데 거기다 초이노믹스로 대출을 엄청나게 불려버리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 30대 돈 빌려서 집사라고 전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4층까지 생긴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이 생긴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돈은 어떻게 돌아갔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수도권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쪽 갔던 돈이 혁신도시로 안 가고요. 사람 안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돈들이 전부 다 수도권 수도권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돈이 팽창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4대강 쪽으로 돈을 밀어줬기 때문에 지방 쪽에 한 바퀴 싹 쓸었고 지방 아파트 이제 서울의 선남선녀가 너무너무너무 많은 상황에 돈은 넘쳐나니 그다음에 외인들이 뽑아주지 않는 천수답인 우리나라 증권에서는 돈이 잘 안 되니 이걸 어찌 앓고 봤더니 세계 상황이 점점 괜찮은 것 같네요. 사람들 서서히 깨닫기를 이러니까 선남선녀가 많은 서울 쪽에다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서울 쪽으로 다시 돈이 집중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봉착해 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집값이 하락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거니까 올라야만 하는 것이고 오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전세라는 걸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 주에 제가 나머지 비밀하고 파리 대책에 그런 거는 제가 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독특한 파이낸싱 방법 아니에요? 전세라는 게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줬나 또 현재 내놓고 있는 파리 부동산 대책은 우리 금융시장 또 우리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만들어서 이명록 교수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록 교수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개괄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